자리야 애기 얼굴 우리 공주 얼굴 공주 공주 이쁜이 종이 조형물을 만들기 전에는 미리 밑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만들게 할 때 이걸 한번 그려보고 나서 작품을 만들면은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고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자를 한번 첫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사자, 어떤 모양으로? 종이 조각을 잘라서 만들 거니까 일단 몸을 그려볼게요. 몸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사자의 얼굴을 가이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볼까요? 엄마! 어, 심기 건드렸어? 미안. 알았어, 여기서 할게. 여기서 해 돼? 어, 까먹었어, 엄마. 귀? 귀? 아! 귀 하지마! 너무해. 귀가 찌그러졌어, 서리 때문에. 세골 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전쪽에 바나나,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바나나. 물론, 내가 만들 작품하고, 얘하고 완벽하게 똑같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 뭐, 애초.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목토 같기도 하고, 엄마 때리려고 준비하지마! 솜방망이 준비하지마! 이렇게 하고, 색깔도 칠해볼까요? 색깔도, 이런 그레김에 하늘색. 엄마를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서리. 이렇게, 밝은 추는 것들. 여기에 진한 색감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은, 밑에 배색은, 밝은 것들이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걸 하면, 나중에 무늬 넣을 때,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몸은, 핑크도 좀 하고, 여기에는 할핀이 들어갈 자리에요. 이런 자리는. 그래서, 다리와 꼬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안 맞았지롱 메롱. 짜롱. 오늘은 연두색이 없네요. 크레피스에는 연두색이 없네요. 그렇다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데에다가, 내가 꽃사절을 하고 싶다면, 이런 패턴 모양도 재미있고, 다른 모양도 한번. 여러가지 미니를, 이렇게 한 번 넣어보고, 이런 밑그림을, 몇 장 더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가지 미니를, 자리를 해 볼게요. 우리 서리다리엔 넉대대한 얼굴. 조금만 쫑긋히. 그다음에, 엑제처럼 흐르는. 뭐, 우리 서리다리는 안 그렇지만, 베어코, 깜찍한 다리는 아주 짧게. 첫다리로. 손방네. 이 친구의 꼬리는 이렇게 달아볼게요 수영 노릇자리도 이렇게 빡세니까 색감은 컬러풀하게 발그레 같은 것감 귀엽게 여기다 감귤을 하나 올려볼까요 또 무늬도 꽃고양이 별매나 꽃들을 정식해 줄 수도 있겠고요 육살맞은 표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운용을 하나 만들어볼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 종이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택배용은 택배 박스인데요 이렇게 잘라서 일단 연필로 스케치를 대략 따라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이렇게 가늠을 해보고 자 일단 제일 큰 덩어리 몸을 먼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대략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해놓고 또 고양이 얼굴도 이거 크기에 들어가게끔 이런식으로 연필로 손을 그어놓은 다음에 가위로 오려 볼게요 이런식으로 연필로 손을 그어놓은 다음에 가위로 오려 볼게요 이런 박스 두께가 좀 많이 나가는 거는 조그맣게 나가는 거는 조그맣게 나가는 거는 조그맣게 나가는 거는 조그맣게 나가는 거는 아가야 엄마 가위로 오려 볼게요 아가야 엄마 가위로 오려 볼게요 자리 올라올꺼야 어떻게 였꺼야 내려갈꺼야 올라갈꺼야 벌레 잡고 있는 중이었어? 엄마 가위로 자를거예요 너무 커서 가위가 잘 안들어가는 것들은 칼로 먼저 절단을 해놓고 조금 잘라진 걸 가지고 가위질을 해주면 훨씬 더 손이 덜 힘들어요 저 큰 박스 자체를 가위로 오리려고 하면 저 큰 박스 자체를 가위로 자를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 거에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되면 얼추 고양이 형태가 나오죠? 이거를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볼 거예요. 엄마 이제 물감 칠했구요. 여기 있는 물 노리면 안 돼. 찌찌찌찌. 여기 조금 화이트에다가 따로 짜지 않구요. 이렇게 그냥 바로 쑥쑥쑥쑥. 웜은 이런 식으로 칠했구요. 웜은 이런 식으로 칠했구요. 아크릴 붓은 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냥 꺼내서 내려놓으면 빳빳하게 굳어서 붓을 못쓰게 되거든요. 쓸 때는 선생님은 그냥 뚜껑을 다 열어놓고 쓰는 편인데 이제 물감 사용이 좀 이것도 금세 굳는 편이니까 바로바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지만 한 차례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때 한꺼번에 싹 닫는 것이 이제는 내가 칠한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어디가 엉덩이였죠? 이쪽이었군요. 여기가 얼굴이 들어갈 건데 아 귤을 안 했어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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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만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옆으로 퍼쳐서 쓱쓱쓱. 그치 애기야? 우리 애기 머리 위에 귤. 아 귀여워. 다 칠해놓은 물감에 예쁜 무늬들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미리 그려놓은 그림을 참고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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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 이거는 좀 작은 걸 사용해야 되겠죠? 이거는 당초 우리 전통 문양에 많이 나오는 건데 도작이라든가 예전의 의상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 서양에도 문장 같은 게 있죠? 왕족이라든가 귀족이 쓰던 문양 문장이 있듯이 각 어느 나라에나 전통적인 오랜 전부터 쓰여있던 문양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동그라미 기둥을 넣어 볼게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도 좋고 기둥도 요색으로 생명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수영을 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이거를 오르는 종류로 파란색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스케치 없이 이렇게 오르고 이런 세모양을 그려서 또 다른 색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또 붉은색 헤어지면 그냥 핑크로 추상적 꼼꼼꼼 보면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무늬들 식물이면 식물, 기아학적 도형이나 선이면 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보니한테 익숙하고 좋아하는 취향의 손들이나 본들 여기로 꽃들을 넣어 볼게요. 정말 이 친구는 꽃고양이가 되어야 보이네요. 꽃냥이 꽃냥이 가려져서 안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경써서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왕 붓에 물감도 묻은 겸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직으로 할게요 이정도 쯤에다가 익살맞은 물로 붓으로 해도 돼요 그게 더 잘 어울리고 좋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은 송곳을 뚫고 팔핑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일단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머리는 이쪽에서 좀 말리고 있고 이렇게 그렇다면 뒷면도 어딘지 잘 확인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선 이렇게 해놓고 또 같이 너무 겹쳐지지 않도록 약간 떨어뜨려 놓고 이쪽은 여기 이걸 먼저 한번 끼워볼까요? 앞에 있는 애들은 팔핀이 긴게 있어요 짧은 것들도 있지만 이 골판지가 두꺼운 애들은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어요 긴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팔핀은 앞에서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에서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너무 꽉 조이면 조이가 좀 움직임이 덜해지니까 약간 느슨한 감이 있도록 이 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다리 맞추고 여기다 놓고 그리고 흰색을 그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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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특별히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움직이길 원하는 친구들은 이쪽에다 할 필요로 꽂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붙여볼게요 이렇게 좀 우글우글하고 빳빳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무거운 걸로 눌러서 고정시켜 놓을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두면 나중에 딱 만졌을 때 돌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쪽으로 치워놓고 눌러놓겠습니다 대략 고양이는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